강철 깃발. 강철 깃발. 강철 깃발. B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줄지어선 노예물이 가능한 5년째다. 새를 꺾어버리다니. 계속 밀고 나가게. A 거점이 점령됐군. 밖이 아,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고 불꽃이 살아났네.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내게. 격차를 더 벌려놨군. 자네의 실력이야, 놀라운 건 없네, 만. 불꽃이 식어버렸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C 거점이 점령돼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A 거점이 점령돼. B-4 테이프 한 명돼요. C-3 테이프 한 명돼. D-4 테이프 한 명돼요. B-4 테이프 한 명돼요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C-3 테이프 한 명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전투리에 있는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가 잘 쏩더라구요. 한참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한참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, 자, 예. ㄷㄷ 아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에 이 걱정을 무력을 지켰기 확실한 승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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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